안녕하세요. 딴지일보 독자 여러분. 이번에 총선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용혜인입니다.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놓을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. 국회 안에는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인 국내 대통령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정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. 우리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4월 13일 총선에서 꼭 노동당에 그리고 저 용혜인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